아 근데 일본은 그냥 거 없었어 엄마가 맞아 맞아 그냥 친구면.. 친구.. 뭐라고 해야되지? 반말.. 친하면.. 친하면 안 써 오 진짜? 일본어 할 때 안 써 아 진짜? 진짜? 어 진짜 그러면은 뭐가 있지? 그러니까 뭐.. 한국말 할 때는 전대말을 쓰는데 일본어 할 때는 그렇죠 어? 사쿠라 아니가.. 왜? 네? 사쿠라 사쿠라 아 진짜 안 부끄러워 아니잖아요? 괜찮아요? 아니에요 약간 섞으면서 맞아 근데 편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아니야 아니 이 색깔 벌써 욕하는 줄 알았어 색깔 색깔 브라하니 색깔 브라하니 이 색깔 브라하니 이 색깔 이 색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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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었어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지금 안 돼 왜 안 말해